그림을 자유롭게 그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욕심이 더 생기지 않나요? 제가 맞춰볼까요? 여러분은 자유자재로 색상을 지정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색상을 지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자고요. 색을 지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레드, 블루, 그린처럼 색의 이름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CSS 컬러 스트링으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저는 W3스쿨이라는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주 유명한 색상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색상별로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름을 지정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색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모든 색상이 이름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1,600만 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름을 다 갖고 있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수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색을 지정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살펴보자고요. 컴퓨터에서 색을 표현할 때는 모니터에 3개의 색을 섞습니다. 그 색은 여기 있는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색을 통해서 그 많은 색을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레드와 그린을 섞으면 이런 노란색 계열의 색이 나온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색을 모두 섞으면 가장 밝은 색인 흰색이 나오고 세 가지 색을 모두 끄면 가장 어두운 색인 검은색이 되는 겁니다. 이 사이트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컬러 픽업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레드, 그린, 블루가 있습니다. 여기는 레드를 제가 가장 큰 수인 255로 하면 255만큼 붉은색이 섞여요. 그리고 여기 있는 블루를 255로 하면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에 파란색이 섞이면서 마젠타, 한국말로는 자홍색이라는 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붉은색, 초록색, 파란색이 섞여서 그 수많은 색들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젠타라고 하는 색을 우리 P5JS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설명서에 보면 필에는 세 개의 값이 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자리에는 붉은색, 두 번째는 초록색, 세 번째는 파란색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아니라 숫자를 적어주자고요. 마젠타는 255 붉은색이, 그리고 초록색은 0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255입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마젠타가 지정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체계를 통해서 우리는 1600만 개의 어마어마한 숫자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다 보면 이런 욕심이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제일 위쪽에 있는 저 색상의 투명도를 줘서 저 뒤에 있는 게 빛이 도록 하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일단 이 필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실행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거에 투명도를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알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값을 주시면 돼요. 알파는 투명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필에다가 콤마를 하고 0을 하면 가장 색을 약하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가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100으로 하게 되면 100만큼의 강도로 색을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좀 불투명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255로 하면 투명도가 0가 되면서 뒤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색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재미로 이런 얘기도 좀 해볼까요? 여러분의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중에 한 부분만 좀 자세히 관찰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각각의 색이 얼만큼 밝으냐에 따라서 저 색들이 간섭을 해서 어떤 하나의 컬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나의 컬러를 만드는 저 그룹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픽셀, 한국말로는 화소라고 부르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rect, 100, 100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저 100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 픽셀을 의미합니다. 즉 픽셀 100개만큼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색상을 지정하는가 그리고 픽셀이라고 하는 단위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분은 p5.js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겁니다. 축하합니다.